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오늘 냉정한 전망을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총선과 시국에 대한 냉정한 전망 아주 냉철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빼고 여기에 von의 원장으로 있는 김미영 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본인의 시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이번 총선에 여럿 신발건을 메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 거구 이슈라는 반응이랍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이고 이것이 국힘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의 하부조직인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비원회가 선관위로 하여금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포기하고 개인 도장 날인을 방안을 가져오라. 그것이 2주가 지난주입니다. 그 여러분들 지난 지난주입니다. 3주가 지나도 소문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선관위는 또 필사주로 로비를 할 거 아닙니까? 국힘도 정리된 입장이 전혀 그냥 덮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 김상훈 위원장이 아무리 뭡니까 이야기를 해봐야 안 되는 거죠. 한동훈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건희 최측근으로 늘리지 않은 사람들 비슷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소위 김미영 원장이 내리는 이 판단 국힘도 여러분들 덮는 쪽으로 용산 대통령실도 덮는 쪽으로 한동훈도 덮는 쪽으로 대통령께서도 덮는 쪽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름 최측근으로 늘리지 않은 사람들도 덮는 쪽으로 다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라의 진로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선거 사기가 그냥 제도화된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도화된 나라로 가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0일 총선까지는 이 문제가 총선하고 여러분들 그냥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손을 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김무성은 다시 내각제 이슈를 손에 들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마지막 생존 전략으로 흠지 출마한다고 합니다. 박근혜의 정치 행보는 측근 유영하에게 국회의원시켜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봅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인 겁니다. 박주신 mri 문제로 시끄러웠던 자생한방 병원집 사위도 강나물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부정선거 규명판에서 생체기만 내고 나간 석동현 변호사 김일성 만세인 언론과 사상자유를 한 하태경 의원. 이게 여러분들 짧지만 김용 원장이 내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전체 지금 대한민국의 조망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망도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별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게 한 겁니다. 세상은 다시 탄핵 당시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범죄가 합법에 옷을 입고 배해하고 큰 범죄를 잡는다고 작은 범죄들이 죽창을 들고 다닙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일은 지상 최악의 범죄집단 김일성과 그의 가족들을 지지하고 용인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한국 정치판을 쥐고 헌드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침묵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절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항 안 할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판에 있는 모모한 인사들이 그냥 세팅한 대로 대한민국 호가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1948년에 자유민들의 헌법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자유민의 공화국을 만들었으나 결국 스스로 책매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먼저 준엄한 경고이자 통찰령인 겁니다. 복에 겨워가지고 복에 겨워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행운으로 얻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한국인들 스스로가 그냥 땅에 파묻은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아직 파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뭔가 한 99%는 파묻은 겁니다. 지금 경로로 가면 4월 10일 총선은 여러분들 그냥 정해진 경로인 거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너무나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1948년에 자유민들의 헌법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자유민의 공화국을 만들었으나 결국 스스로 책매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다 깨버린 겁니다. 자기 밥그릇을 그 탄탄하고 좋고 이런 훌륭한 밥그릇을 후손들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스스로 다 깨버린 겁니다. 이 김영 원장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공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이 여러분 깨뜨린 게 아니고 남이 깨뜨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무슨 북한 해킹이니 중국 공상당 해킹이니 나는 그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내부 소행이지 어떻게 이런 북한 북한 뭡니까 북조선 해킹이고 그렇습니까 스스로 생매장을 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복에 겨워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진단인 겁니다. 아주 냉정한 진단인 겁니다. 우리는 이재명이란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했으나 그는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의 아내도차 다루내지 못하는 절대 무능으로 함금같은 시간을 낭비했고 법무부 장관은 소임은 팽개치고 정치적 권통중례만 신경 쓰는 성승장관은 한동훈이 등장했습니다. 죽서가 다 해준 거죠. 죽을 써가지고 열심히 다 써가지고 하기에 그때는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살풍경을 보면 이빨을 드러내는 북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런 나라의 우방으로 끝까지 남을 거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은 바이바이 할 겁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 간 겁니다. 선거가 이런 공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의 체제를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이 사람들이 정보력이 있는데 흔히 안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정보력이 있으니까 흔히 알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선거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이 그냥 바이바이 하는 겁니다. 해양세력하고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대륙세력까지 여러분들 야합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반도 넘어가 봐요. 별로 관계없지 않습니까 태평양 진입하는데 일본이란 방패막이가 있고 대만이란 방패막이가 있으면 되지만 중간에 뭡니까 대한민국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파국적 상황을 눈앞에 두고 우선 저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뭐를 선언합니다. 뭐 이거는 좀 논쟁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웠습니다. 이렇게 이름대로 된 겁니다. 진단은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진단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글을 좀 글 쓸 의욕이 없는 겁니다. 시간도 없지만 그런 글 써가지고 많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거는 애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애정이 없어진 겁니다. 옛날처럼 막 글을 쓰고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애정이 있는 건데 이제는 아이고 이런 글을 써 봐야 그래도 김용 원장은 애정이 있네요. 저는 뭐 그냥 아이고 너희 뭐 알아서 해라. 그냥 뭐 쪽발 차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뭐 너희가 알아서 한 거지. 자식들하고 고생하려는데 뭐 국회 결심해서 고생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냐 내가. 진정한 건국전쟁은 부정선거 규명과 재발방지입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의 차이를 내는 것은 선거의 자유 유모가 독보적인 요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국전쟁이란 다큐멘터리가 참 잘 된 이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것을 조선일보와 이런 극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국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우남 이승만이 이런 뭘 추구한 겁니까.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조선민족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건데 조선민족의 노예의 핵심이 뭡니까. 왕조지 않습니까. 참정권을 되찾아주는 것이 우남 이승만의 가장 큰 여름 기어고 그게 건국정신의 핵심입니다. 그 문제는 모든 신문들이 다 입 닦는 거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긴 가장 큰 여름들 뭐죠. 그 선물이 참정권을 통해 가지고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되찾아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거인이었던 우남 이승만이고 그것을 여러분 잘 포장해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 건국전쟁이지 않습니까. 아유 건국전쟁 잘 만들었다 건국전쟁 잘 만들었다 하면서 뭡니까. 선거사기는 다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런 이중성 그런 모순점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조선사람들 이제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진짜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중교를 살 수 있냐.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자유선거의 빼다기까지 어스러진 2024년 대한민국 저는 탄핵으로 열린 아수라장의 마귀 절정을 친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코리안 뮤직님이 대부분은 선관이 조작한 걸 모를 겁니다. 모르든 알든 다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4년이 지났는데 2020년 4.15 총선 지금 와가지고 내가 몰랐으니까 좀 봐주시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선거사기에 제도화된 나라가. 체제가 바뀔 것이고 외교 노선이 다 바뀔 것이고 사람들 삶이 다 고단해지겠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고 성인이 되면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던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간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인이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집단적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못난 기승세대들아 책임을 스스로가 지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요. 다 소용없는 일이야 합니다. 누가 모르려고 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선관이가 조작질한 걸 아는데 몇 달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모르는 걸 본인이 관심이 없으면. 먹방은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알든 모르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뭡니까. 침묵하고 무지했던 것에 대해서 묻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묻어서. 전부가 다 도매감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정치체제라는 것이 공기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땅을 떠나지 않는 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쿠바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저립니까.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임금을 제대로 받고 싶고 백업소에서 줄을 안 쓰고 뭡니까. 좋은 음식을 갖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혁명이 다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후손들이 뭐죠. 아주 고단하지 않습니까 삶이. 어떻게 해볼 소리가 없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이렇게 그냥 쿡 찌르는 이야기에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 선택이든 집단적 선택이든 간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생살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좌익과 손을 잡고 탄핵으로 헌정을 무너뜨린 내각제 세력이나 탄핵 칼잡이로 관기를 부리던 검사들 권력 주려고 제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나쁘고 악한가로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죠. 어떻게 김정은을 시진핑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이런 전체주의 세력하고 이런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나라가 내부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부가 딱 썩어 문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선거 사기가 9번 발생했는데 그걸 다 깔아뭉개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여당 야당 선관위 정치검사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진작 포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9번 선거 사기가 발생했는데 그걸 내가 몰랐습니다. 전부가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저도 이걸 내가 왜 계속해야 되지.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잠정교 4월 10일 총선까지는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칼같이 정리를 내가 하려고 해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잘 되기를 소망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좌익과 손을 잡고 탄핵으로 헌정을 무너뜨린 내각제 세력이나 탄핵 칼잡이로 광기를 부리던 검사들 권력 주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주는 배신감과 분노를 이긴 것은 자유선거를 지키는 투쟁으로 성화하는 것뿐입니다. 성화하더라도 잘 안 되죠. 다수가 무관심한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면 본인이 그게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 국민의 소수가 돼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그걸 건질 수가 없는 거죠. 수S님이 비관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관론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낙관론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수S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낙관론을 펼칠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그렇고 용산 분위기가 그렇고 대통령 의지가 그렇고 국민의힘 여러분들 특별위원회에서 2주 안에 여러분들 결론 가져오라. 지금 3주 4주째가 지금 접어든 겁니다. 누가 그걸 관찰할 겁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덮는데. 그런데 제가 낙관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거짓이고 윗선인 거죠. 저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고 참말하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지 건설적 비관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관론을 가져야 절박해지는 거죠. 다들 낙관적인 걸. 낙관적.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 건설적 비관론자가 돼야 되지. 여러분들 절박감도 생기는 거죠. 다 그냥 뭡니까. 라면 풀어져서 잘 될 겁니다. 좋은 세상 올 겁니다. 어떻게 좋은 세상 오노. 노력을 안 하는데. 아니 좋은 세상이 어떻게 오냐 이야기. 인가적 사고를 해보라. 인가적 사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거 아냐. 모두가 다 노력을 안 하는데 결과가 좋을 거다.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교육을 받은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생각이 뭡니까. 원인 결과 인가적 사고의 능해지 않습니까. 선거를 바로 잡으려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면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올 겁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내보고 낙관론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건설적 비관론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 그러나 노력한다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그냥 참담한 비관을 가지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 그거를 직시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살 길이 나올 거 아니야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김명 씨 이야기하고 보시면 결론은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참담하다는 게 이런 김명 원장의 주장이다.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드무니까. 그래서 내가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악마는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얘기하면 거구 이슈라는 반응입니다. 한동훈 반응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책척근 반응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깔아문계입니다. 그건 무얼 할 거냐 이야기죠. 그래서 4월 11일 되면 그 주에 또 내가 방송하겠죠. 아이쿠 김당이 이렇게 또 당했습니다. 이번에 조작값은 36%입니다. 이렇게 또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못하겠다 이야기. 4월 11일 여름 끝나고 나면 분석회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칼같이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야기죠. 할 만큼 했다 이야기.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